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롤짱4죠 롤짱4 네 제가 캠키고 나서 롤짱을 처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캠킨 상태로 한번 어 롤짱을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가자 아 아까전에 그거 한게 너무 지금 어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어우 죽을 것 같네 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아니요 페미컴 롤짱이요 롤짱2.5지 말고요 2.5지 말고요 2.5지 말고요 하 하 하 여러분들 프레디의 피자 가게 근데 재밌나요? 재밌어요? 해치웠나 님이 한 개를 구원하였습니다 쿠키 샌드 하나 먹고 진정하세요 아 네 해치웠나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잘 먹도록 할게요 보는 사람 꿀잼이라고요? 저는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그건 진짜 와 수명이 수명이 한 개 유자 와 헳 네? 무서운척 연기라뇨 와.. 진짜 이거 하다가 죽는줄 알았는데 시리즈가 7편이나 있다고요? 그걸 7개나 하라고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니 누가 그런게임을 7개나 만들었어? 프레디 다음날 방송 잡고가자구요? 그거 오래 못할거 같은데 그거 그거 오래 못할거 같아요 아 3편부터.. 3편부터 조금 달라져요? 어.. 그래요? 여러분들 공포게임 좀.. 네.. 제가 알 수 있을만한걸로 추천해주세요 저런거 말고 제가 좀 할 수 있을만한걸로 부탁드립니다 뭐.. люд야.. desse xd 데드스페이스 이라고요? 데드스페이스. 아.. 그것도 무서운데. 미안하구나.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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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밀리도 익숙해지긴 전엔 무섭다고요? 에밀리, 에밀리 하면 100% 지린다고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하고 에밀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아, 안 돼! 공복게임 했다가 저 죽는다고요, 진짜! 하다가 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심장마비로 저 죽는데니까요, 죽는 걸 보고 싶으세요? 둘 다 안 무섭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 에밀리도 한 번 도전해봐야 되나? 나중에 그거 VR, 그거 뭐냐? 쭈니님이 VR 가져오면은, VR 가지고 한 번 해볼게요. 슬렌더맨 예전에, 그거 뭐냐? VR로 갖다가 쭈니님이 가져와가지고 한 번 해봤거든요? 와... 슬렌더맨 그냥 할 때는, 그냥 할 때는 솔직히 그거 나올 때 말고는 별로 안 무서운데, 적이 나올 때 말고는 안 무서운데, 와... 그거 VR 끼고 하니까, 와... 미쳤더라고요, 게임이. 바이오하저드 세븐이요? 바이오하저드 세븐은, 그 뭐냐? 사촌 형네 집에서 해봤었는데, 사촌 형네 집에 갔을 때 해봤었는데, 뭐냐? 그, 뭐였지? 한 15분 하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게임 자체를. 게임 자체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겠네 싶을 정도로. 어지럽더라고요, VR로 하니까. 바아 세븐 VR로 해봤었어요. 그, 뭐냐? 플스 포... 프로인가? 네, 그거, 그거 갖다가 해봤어요. 에밀리 보니까 지를 것 같다고요?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어... 성대 찢어진 거 아냐, 이거? 제가 소리가 좀 컸죠, 여러분들? 제가 소리 비명 지르는 게 좀 컸나봐요. 제 목도 못 버티네. 제가 목이 되게 튼튼한 편이거든요? 성대가 되게 튼튼한 편인데,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니까, 좀, 어우, 좀 아프네. 네, 방안부스는 확실하죠. 갱 안 오니까. 이 시간에 소리 지르면 바로 막, 저 밑에 집에서 쿵쿵거리고 난리 났을 텐데. 아, 문 좀 열어놔야겠다, 이제. 아,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아까 그 게임하다가.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오늘이 와모 방송 보면서 제일 재밌었다고요? 아, 야. 아, 야. 아이, 뭘 또 겨드랑이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겨드랑이 안 젖었어요, 안 젖었어. 어우, 야, 내 겨드랑이 사라지네, 막. 아웃라스트때도 캠으로 갔다가 있으면은, 네, 그것도, 네, 지렸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많이 지렸거든요. 아웃라스트도 상당히 무서웠어요. 아웃라스트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지금 또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네, 지금 살짝. 살짝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웃라스트 2가 나온대요? 2가 나와요? 롤짱으로 힐링 좀 한 번 해줍시다 데모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웃라스트 그 누가 보내주시면 해야겠다 대항의 시대 하자구요? 대항의 시대에 대항의 시대에 날 잡아가지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캐릭터 그 이름이 뭐였었지? 로페즈였나? 로페즈 켜낭하도록 할게요 아몰라스트하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하고 어느 쪽이 무서움? 둘 다 무서워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그 두 개는 일단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 쪽이 좀 더 임팩트는 강한 것 같은데 아웃라스트 쪽이 좀 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거고 아웃라스트는 스토리를 보게 하려고 만든 거고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루나틱 돈이요? 루나틱 돈 그거 엔딩이 없잖아요 엔딩이 루나틱 돈 전설의 항해라는 약간 외전 형식? 외전 형식의 게임 했었죠 루나틱 돈 4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받아놨던 거 어우 깜짝이야 떨어질 뻔했네 스피릿 소울이요? 스피릿 소울? 그것도 해야되는데 엠브레이스인가 그것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해야되는데 해야될 게 많네요 전설의 항해 전설의 항해 전설의 항해 전설의 항해 아 네 갓겜이죠 전설의 항해 저번에 했었는데 하기는 아 그러고 보니까 공포게임 중에 그것도 무서웠다 공포게임 중에 그것도 무서웠어요 이 이름이 뭐였을더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도 무서웠어요 화이트데이도 무서웠어요 화이트데이 하다가 진짜 그거 뭐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버그 안 알려줬으면 아 진짜 그거 무서워가지고 묻겠을 것 같아요 수이 아저씨 보고 수이 아저씨 보고 와 진짜 지려가지고 아 진짜 지려가지고 와 네 화이트데이도 무서웠고 아케미탄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쭈꾸루 게임 중에는 아케미탄도 좀 무서웠어요 아케미.. 아케미탄 그거 확실히 기억에 남는다 그거는 와 너무너무 저 뇌리에 팍팍히는 막 그런거여가지고 공포게임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공포게임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해도 쉽다고 그게 안될것 같아요 와모가 프레디 보고 깜짝 놀란거 카드녀가 와모 보고 깜짝 놀란거 아니 좀 이따가 내가 한거 봐야겠다 영상 녹화한거 제가 어떻게 놀랐는지 봐야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놀란지도 못봤거든요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안경이 벗겨졌어요 뒤로 넘어가는줄 알았어 머리 부딪쳐가지고 저 죽는줄 알았어요 파스넷에 캡쳐 올려달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롤짱하니까 당연히 하얘탈 죽는줄 알았는데 힐링이 됐어요 누가 추천한거에요 모르겠어요 그 뭐냐 전에 방송들 보면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 하자고 하시던 분 있었는데 그 뭐냐 대운동의 첫날 방송할때 대운동의 첫날 방송할때였나? 그때 막 프레디의 피자 가게 하자고 하시던 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거 옛날서부터 다른 분들이 추천을 좀 해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어요 네 누군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프레디의 피자 가게 엔딩 봤어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엔딩 봤습니다 엔딩 본거 아니에요? 엔딩.. 엔딩 본거 아니에요? 프레디 엔딩이 뭐냐구요? 알바 잘리는거요 아 근데 왜 왜 근데 그렇게 애들이 오는거에요 인형들이 그 스토리가 도대체 뭐에요 그거? 프레디의 비자 가게? 스토리같은거 없나? 네 귀신들림 피자 가게가 있는데 아 거기서 며칠 버티면 상금 받는거에요? 아뇨 아뇨 아 아 지금 이렇게 다시 내 평정을 되찾았는데 지금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는데 내 또 다시 그걸 하라고 하시나니 심신의 안정을 찾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그런거 또 시키려고 저 쪽쪽 지나가줍시다 B가 있죠 통 뚜루뚱 뚱뚱 뚱뚱 뚜루뚱 뚱 뚱뚱 telescope 아.. 목소리가 안올라가네 아무 여중생이 사진찍는 게임 Honda 몸매 관찰하느라 무서운것도 모르더니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거는 공포게임 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그런거 같더라구요 공포게임은 아니었던거 같아 인도네시아 게임 중에 스마트폰으로 귀신 확인하면서 헤매는 게임 있지 않던가? 인도네시아 게임? 인도네시아 게임? 인도네시아에서 게임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신기하고 게임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미국하고 다른 데도 있었군요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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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재로 짝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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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오케이 잡았다 인기도 아 오성균 아저씨요? 네 저도 압니다 그거 보면서 아 저거 짜 어? 저거 또 짜 어? 연기하네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진짜 해보니까 오 진짜 지를만 하더라구요 보니까 아 저 아저씨 연기 잘하네 그러면서 킥킥킥 거리면서 봤는데 어우 진짜 해보니까 오 다르네요 확실히 하하 3 3 4 4 5 5 5 근데 ㅋㅋ 와무 방종각 질 때 보다 공포게임 할 때 연기도 잘하는 ㅋㅋ 하.. 와.. 진짜 힘들었다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왜 한다고 했을까.. ㅋㅋ 내일 기너스님 들어가세요 어!! 어.. 점퍼 안 눌러줬네.. ㅋㅋ 스튼훈이요? 서장훈.. 서장훈 아저씨 말씀하시는거? 와무님 내일은 뭐하실거에요? 내일이요? 내일 뭐할까요? 내일 또 새로운 게임을 해야되는데 단갈놈파 한번 해볼까요? 단갈놈파.. 제가 구해놨는데 그거.. 제가 보내주신거 바로 나왔는데 버려준 실장속 해달라고요? 버려준 실장속 해달라고요? 피슬판타지야? 뭐.. 허.. 오오우! 레이크 피해주고.. 렴퍼.. 네, 라인벤. 어, 레인벤이 안녕하세요. 할 게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 게임이 없는 건 아닌데.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 자식 두 번인가 봤네. 네, 감사합니다. 펴펴펴펴펴펴님. 광고 스크립도 안 하고 봄. 오, 네, 와우모님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롤장아는 패턴을 봤는데 게임 끝나고 딱히 할 게 없을 때 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롤장, 네, 그 뭐냐. 캠으로, 캠으로 키고, 어, 키고 방송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쫙 다시 찍어야죠. 한 번 롤장 1에서 7까지 편안 같은 거 한 번 다시 해볼까? 더 downside,llftŻ 롤장 Bone , 롤장貝 probable proposal 롤장 팔 도, 어, 어, 아, 롱맨 8도 롤장 버전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야시 제가 언제 삐졌어요? 제가 안 삐졌는데 시간대에 일단 마리오 원이나 악마성 같은 거 하자구요? 악마성은 한참 해야 되지 않아요? 할 거면 1, 2, 3, 4, 5, 5, 5, 5, 5, 5, 6,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3, 12, 13, 12, 13, 15, 13, 13, 14, 14, 15, 15, 15, 16, 16, 16, 16, 16, 16, 17, 17, 17. 자, 이상한 타이틀 단위한 타이틀 단위 세 시기까지 산업 문자로서 전설 수 있습니다. 아, 죽댔는데, 이거? 하베스트몬이요 하베스트몬 옛날에 GBA 게임기로 갔다가 하다가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 깨진 못했습니다 드래곤 길 드리기요? 드래곤 길 드리기? 도포기 yes, GBA 미니 레드타운 meille 친구들인가? 네 그거 맞을 거에요 얘가 움직일 거란 말은 생각은 못했다 슈퍼판이 진짜 하베스트문이에요? 그래요? 천지창조 집에 있는거같은데 실기 그거 막 요정들 갖다가 부려먹는 그런 막 포즈게임 아닙니까 그거? 뭐였지 하베스트문? 하베스트문 그거 포즈게임 아니에요 포즈게임? 포즈가 되가지고 막 요정들 부려먹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콜라 하나씩 주고 요정들 부려먹는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틀리에요? 아틀리에가 뭐지? 아 아 와 이거 완전 최신게임이야 렉이 엄청 걸리네 도둑도둑도둑도둑 요정잡하다가 서로 싸우게하는 그런게임인데 마포즈가 그런게임은 안하지? 스피리- 스피리추얼 소울 어느게임 때 한번 봐야되는데 탑질기사요? 예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맞을때마다 깜빡임 현상 때문에 깜빡임 현상 때문에 캐릭터가 사라져서 보여가지고 그것만 아니면은 그냥 쭉 해가지고 깼을텐데 어!! 와! 죽을뻔했다 위험했다 롤짱 좋으신 분도 있어요 분명히 롤짱 좋은데 다들 그만하자고 하시니까 보고싶은분들도 못보게되요 오야 죽겠다 보고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요래 오! 죽겠다! 아 좋았어 맨날 혼밥하면서 난생처음 혼밥하는것처럼 말하신다 또 짱좋은사람 손들어보자 아 그러면은 그럼 뭐라지? 자 일단은 탈보스까지 깼으니까 코사크박스 잡으러 갈게요 소녀시대 RPG 아직 안받았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실험도 해보고 다 해봐야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바로 받아가지고 안할려는 이유가 하다가 혹시나 막 버그같은거 걸려가지고 버그나 아니면 처음에 창설정같은게 제대로 안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네 캐치마인드요? 오 야쒸 야쒸기 바베큐 위패라면 샐러드바는 거르죠 네 고기 먹어야죠 고기 이렇게 잡아주고 하늘은 기차여재 속들을 죽을냐 야쒸기 야쒸기 고기 걍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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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저 오삼겹도 좋아하는데 어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화면에 제가 좀 늘려놨어요 그 뭐냐 엑스플릿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늘려놨습니다 좀 이게 차라리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오 이걸로 바꾸니까 핑크로 일장이네 아 아 맞았다 상크스가 됐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자 보스전이죠 이번 버스 나방처럼 생긴 녀석 저 빨간 오우야 저 빨간 깜빡이는 곳을 자극시켜주면은 죽어버리죠 해치웠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캡쳐본 올려서요 싫어하신 바로 삭제한 네 알겠습니다 해치웠나님 쿠키하님께 감사합니다 캡쳐본 올렸다고요? 하 도대체 어떻게 있으려나 파스넷에다가 올렸대요 파스넷에 아 아 아 첫번째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뒤로는 처음에는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몰랐으니까 어떤 게임인지 몰랐으니까 조금 공포감이 없었다가 공포감이 없었다가 한번 만나고 나니까 공포감이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멘탈 정화용으로 하냐구요? 네 멘탈 정화용으로 합니다 와 이거 아까 전에 너무 심했어 아이고 캠처 잘했다고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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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캡처를 해놨길래? 네? 잠깐 타임하고 보러 가면 안되냐구요? 잠깐만요 일단 얘까지만 잡고요 보스까지만 잡고 오 뭐야 저거 방금 전에 방금 보셨어요? 더 걸렸는데? 뭐지? 캡처보면 좀 충격먹을 것 같다고요? 안쏘어요 안쏘어 안쏘어요 안쏘어 음... 으아아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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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음 요기비님이 한개를 부원하였습니다 부원하였습니다 유투브 메인에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메인에 걸어도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 일단 보고 해야겠다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와아~~ 오케이x3 다같이 사진 보자구요? 아니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진짜 오... 이거 보자구요? ㅎㅎㅎㅎ 잠깐만요? ㅎㅎㅎㅎ 이걸 어떻게 캡쳐를 하지? 캡쳐가 안 돼가지고 이거 엑스플릿으로 뭐냐 인터넷 창이 캡처가 안돼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와모님의 프레디에 피작하게 소해차 캡처본입니다 아 흠흠 흐흠 아anov 뿌이시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흫흐흐흐흐 흫흐흐흐흐흐희 흥 흙 흫흐흫 네 대략 이렇게 나왔네요 대략 이렇게 나왔네? 저 마지막 캡쳐본이 너무 멋있네요 저 마지막 캡쳐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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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는 것 같애 애니메이션에서 막 누구 죽었을 때 딱 하늘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비 내리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늘 올려다보고 있는 막 그런 표정인 것 같애요 해탈한 것 같은 그런 표정? 네 갑시다 네? 무슨 즐겨찾기에 뭐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거 자개에다 올리자구요? 아까 그거 뭐냐 등급제 소개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려요? 거기다 올리면 되겠는데? 벌룬 일단 채워줍시다 벌룬 채워주고 오 뭐야 나 근데 목숨이 영목숨이야? 여기 피가 많이 자랐지? 신원배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마 어마 방송중에 뭐하신거에요? 와르가즘 네 네 신원배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와르가즘이라고요? 아 참 어떻게 그렇게 나왔지? 너무 멋있게 나왔다 너무 멋있게 나왔네요 찍어 캡처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유튜브 그거 뭐냐 머리떼 어 거기다 걸어놓으면 딱이겠다 댓글 올렸다구요? 네 어금니 안깨물었어요 어금니 안깨물었어요 뭘 깨물어 네 유치챌라님 안녕하세요 입 벌리고 있는 사진을 유튜브 메인에다 걸어두자구요? 쿠키샵 웃는 소리내달라고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쿠키샵2 다시 도전해보고 싶긴하다 너무 똥개미여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긴 했는데 쿠키샵2도 중단한 게임중에 하나죠 너무나 똥개미여가지고 오우야 아이씨 깜짝이야 유치찰란냐 아까 좀 좀 전에 오시지 좋았을텐데 자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죽어버리죠 조금 떨어지면 안돼요 스톱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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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siihen 되 들려 버려준 시 например 은 히 으 이거 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은 어 뭐 괜찮습니다만 참 저로서는 심장이 어 심장에 물이 가는 그런 데 컨텐츠여가지고 어 심장에 물이 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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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까 소리 너무 질러대가지고 아 목소리가 안올라가네요 원래 제가 약간 어 뭐냐 락음악이나 이런걸 즐겨부르기 때문에 막 발성은 발성 자체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번 올라가면은 음이 끝없이 올라가는데 아까 소리 너무 질러서 그런지 네 목소리가 좀 쉰거 같네요 롤짱게임은 뭐할거냐구요? 롤짱게임은요? 롤짱게임은 뭐할까 페미컴 좀 더 할까요? 페미컴? 와우 노래 엄청 못부르던데 에이 그건 제대로 안했으니까 그런거고 음 하아 자 넘어갔죠 닥터코사크 잡고 이제 와일이 잡으러 가야되죠 메탈슬러그 고바돈 고바돈이 고바돈 그거 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나는거 아닌가? 슬핑 에이 동 télé 어 아니네? 슬핑 왜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이오? 갈스 패닉도 경고 먹지 않나요? 이게 다음 팟이랑 좀 달라진게 경고 먹으면 이제 연구 정지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뭐 웬만하면은 네 그 뭐냐 여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번에 뭐 어떤 누가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카카오 자체에서 카카오 자체에서 이제는 그냥 경고가 누적이 되고 경고가 쌓이면은 자동으로 연구정지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올라가야지 뭐하는거야 이게 아이씨 올라가야지 뭐하는거야 이게 네 약겜해가지고 규제가 강하.. 강화된거 같아요 네 경고 세번이 연구정지어가지고 할 때 꼭 조심을 해서 해야될거 같아요 롤 롤.. 어 롤.. 롤짱4에서는 이 보스가 가장 좀 짜증나는 보스죠 편의 문제 타이밍맞추기가 힘들어 메토가 언제 뛰는지 타이밍맞추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잘 보고 피해야돼요 아 진짜요? 모니터링을 왜 주로 한다고요? 아모님 헤르미온느 같은 여자 어떤가요? 못 봤어요 그거 무슨 게임인지 모릅니다 무슨 게임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저 진짜 건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근데 저 되게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임 안해요 저는 순수 고전 게임 즐기는 그런 게이머지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또 의심하시네 의심병이 또 도져가지고 왕은 이미 다 깼죠 아닌데요? 하여튼 이런 걸 또 의심하실 수가 있지 원배와 뭐라고? 여러분들 미연씨 한 것도 이번 방송하면서 처음이에요 미연씨 자체를 안 하는데 원래 미연씨 같은 거 할 시간에 막 던파를 조금 더 하고 말이지 원래는 안 했거든요 고전 게임 방송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하이트 앨범이요? 그것도 약겜 아닌가? 아 처음 치고 너무 잘하는 거 같다고요? 프린세스 메이커는 좀 해봤으니까 그런 거 해보면은 근데 육성 같은 거는 잘하지 않나요? 애 키우고 막 조련하고 막 이런 거 그건 좀 잘하지 않나? 미엥3요? 여러분들 건전한 게임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게임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게임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게임을 해야지 전전형 판 있다고요? 전전형 판 있다고요? 프린세스 메이커 5인가? 그거는 재밌나요? 프린세스 메이커 5 프린세스 메이커 5 자 이번 보스는 문어보스죠 문어보스 저 뭐냐 머리통에 있는 저 초록색에 때려주면 돼요 아이고 솔직히 저기 지금 위에서 던지는 적공은 맞아도 상관없는데 불은 맞으면 큰일 나요 어우 저 왜 안맞냐 오우야 위험하다 오케이 잡았어 풀맨5 시간 단위로 스케줄 짠다는 하드코어 게임 아님? 그니까요 아 시청자들한테 불 맞으면 왜 안되는지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맞았었는데 안돼 맞으니깐 피가 그 뭐냐 위에서 공 날라오는거에 거의 두배 이상 어 두배정도 달죠 1.5배에서 두배정도 달아요 그래가지고 저 불은 맞으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위험합니다 불 맞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불에 데워보신적들 다 있을거 아니에요 살면서 한 번씩은 다 있을거 같은데 어우야 놀자한테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불교가 나네 1.5배정도 달아 1.5배정도 달아 1.5배정도 달아